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너무도 운이 좋게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사는 날까지 사람답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 다람쥐 체바퀴 돌듯 살다 보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공허해지고 아이고 이거는 사람 사는 게 아니지 하는 말이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인생 후반년에 들어선 우리는 자신에게 사람의 삶, 인생을 살고 있는지, 동물의 삶, 축생을 살고 있는지 수시로 물어보고 인생을 벗어나 축생을 살지 않도록 경계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인생을 살지 못하고 축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축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인생을 살고 싶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본능과 욕구가 작동할 때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학계 최초로 제시한 인간의 기본 욕구 5단계 중 가장 낮은 5단계, 4단계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를 쫓을 때입니다. 숨쉬고, 먹고, 쉬고, 잠자고, 배설하고, 섹스를 하는 등의 행동은 인간의 기본 욕구 중 가장 낮은 5단계인 생리적 욕구입니다. 그 바로 위, 4단계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로 신체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추위와 더위, 그리고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집이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춘 일터에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바로 4단계 욕구입니다. 이 4, 5단계 욕구는 동물들의 욕구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사람에게도 생리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더 높은 단계인 3단계, 2단계, 1단계의 욕구들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로서의 기본 욕구를 채워야 비로소 동물을 벗어나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더 높은 단계로의 욕구로 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굶지 않을까 걱정인 사람에게 보다 높은 단계로의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다운 삶은 먼 나라 얘기고 아무리 인간답게 살라고 얘기해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있는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살아내는 방법을 담은 여러 영상들에 대해서도 야, 그것은 배부르고 등따선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네 하며 냉소적으로 댓글을 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먹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축생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기본 조건은 경제적 안정성을 갖추는 일입니다. 경제적 안정성이 흔들리면 제일 낮은 단계로의 욕구들조차 충족할 수 없으니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경제적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것은 동물로 치자면 굶주림으로 여기저기 먹이를 찾아 헤매는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축생이 아니라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래서 노후 준비에 만반을 기해야 합니다.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앞으로 30여 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자금력과 또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축생을 살게 될 것이니 친척, 친구, 지인들은 물론 가슴 아프지만 자식들에게조차도 존중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경제적 안정을 갖추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노후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성을 갖춘 후에 인간답게 살기 위해 그 다음으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행복을 위한 일들을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이럴 때만이 비로소 축생을 벗어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행복을 느끼십니까?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운동을 할 때 악기를 연주할 때 그림을 그릴 때 책을 읽을 때 마음 맞는 친구들과 만날 때 자식들이 평안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사람마다 행복의 종류와 밀도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하나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눔입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봉사활동이 들어가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기심도 있지만 남을 배려하는 이타심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죠. 봉사와 나눔을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봉사와 나눔은 바로 배려가 있겠습니다. 나의 어린 청년들에게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나보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투와 함께 배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자기 자신을 또 뿌듯하게 해주는 일도 없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모두 즐겨 보실 거예요.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온갖 인간 군상들이 나오는데 꼭 빠지지 않는 유형이 바로 자신의 이익과 일신만을 생각하는 캐릭터입니다.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 남을 짓밟고 또 자기 몸과 안전만 귀하게 여겨 남의 목숨은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사람 말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볼 때 짐승만도 못하다고 얘기를 하거나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 말을 합니다. 축생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겉모습만 인간인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름지기 축복을 받아 인간으로서 태어났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인간답게 살아야 할 일입니다. 축생이 아닌 인생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경제적 안정성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남들로부터 업신여기지 않게 되고 자존감에 상처 입지 않고 존엄성을 유지하며 비로소 축생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축생이 아닌 인생을 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행복에 주목함과 동시에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눔을 위한 기부도 좋고 봉사도 좋지만 여의치가 않다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배려만이라도 실천하고 살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인간들이 살아가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축생이 아닌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